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 무기의 발전이 이제 무섭다. 2. 한국 국산화 뭐야? 3. 한국 육군 K9 vs 일본 90-90 자주포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 최초의 외계인 우주선 목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빛은 약 3분 후에 완전히 사라졌지만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올라가다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광경을 동영상으로 찍어야 했는데 못 찍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작년 12월 30일 저녁 6시경 한국 밤하늘에 미확인 물체와 더불어 화려한 색상의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고 한국인들은 공포에 따로 야만했습니다. 아마 지난달 30일 저녁 퇴근길에 이상한 물체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걸 많은 분들이 목격하셨을 텐데요.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지인들이 계속해서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 실시간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한국에서 전쟁이 난 것이냐며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UFO가 아니라면 미사일로 보였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곧바로 발표된 뉴스를 보고 국민들은 안도에 한숨을 쉴 수 있었는데요. 다들 이제는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미확인 물체 정체는 바로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고체 연료 우주발 사체였습니다. 군사적 보완을 위해 극비리에 진행되었기에 국민들은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었고 당연히 외신들과 외국인들은 더더욱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혈 커뮤니티에도 실시간으로 한국의 밤하늘이 공개되자 일부 외국인들은 결국 걱정하고 걱정하던 한국에서의 전쟁이 시작되는 것 같다. 아직 한국 여행을 제대로 가보지도 못했는데 너무 슬프고 아쉽다. 제발 큰 피해 없이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다. 전 지금 한국에 있는데 바로 가족에게 안부 전화를 돌리고 있습니다. 저 정말 무서워요. 하지만 미확인 물체 정체가 공개되자 공포에 떨던 외국인들의 반응은 순식간에 한국을 극찰하는 반응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와 더불어 세계 여러 나라들이 한국산 무기를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 요즘 또다시 한국이 믿을 수 없는 미사일 기술을 보여주며 한국인들은 능력을 제대로 부어줬기 때문이죠. 도대체 고체 연료 우주발사체가 얼마나 대단한 거기에 외국인들과 더불어 밖국의 외신들까지 이토록 격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미사일 및 우주선 등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제일 기본적으로 연료가 필요합니다. 나로호나 누리호 발사 장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카운트다운 후 엄청난 연기와 불기를 내뿜으며 발사되는 모습에서 연료가 쓰인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나로호와 누리호의 경우 전형적인 액체 연료 발사체였습니다. 말 그대로 액체로 된 연료를 주입하는 방식이었죠. 액체 연료의 경우 밸브를 잠그는 것만으로도 작동을 멈출 수 있고 재점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추력 제어가 쉽고 연소 연료 대비 추력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장점도 있죠. 때문에 지금까지는 전형적인 발사체 연료로 쓰여왔습니다. 그러나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일단 터보 펌프나 가스 발생기 등 추가 요소가 복합적으로 필요하고 전체적인 구조가 매우 엘키고 얽혀 있습니다. 때문에 조금만 정밀함이 떨어지면 발사에 실패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제일 큰 단점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사전에 연료를 담아둘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한국 정부의 발표처럼 이번 발사는 정체위성 개발을 위한 시험 발사라고 전해지고 있지만 사실은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무기로 엄청난 이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발사체를 가지게 됐다는 점이 더 큰 이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의 고체 연료 우주발사체 기술이 성공적으로 개발된다면 북한을 넘어 중국까지 한 번에 닿는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즉 우주발사체는 곧 그 나라의 군사력을 몇 단계는 높여줄 수 있는 하나의 무기가 추가된다는 걸 뜻합니다. 이처럼 무기로 쓰이게 되면 액체 연료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게 됩니다. 사전에 연료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이죠. 부식성이 크기 때문에 만약 미리 연료를 채워두면 탱크 및 각종 부품들이 부식될 수 있게 발사 직전에 지상에서 연료와 산화재를 동시에 투입해야 합니다. 적이 공격을 퍼붓고 있는 와중에 즉각 출격해야 하는 전투기에 연료를 넣어둘 수 없다면 사실상 무기로서의 가치를 상실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미사일의 경우 적의 인공위성에 노출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데 액체 연료를 넣는다고 시간을 소비하고 있으면 당연히 적에게 노출될 시간이 늘어나게 되니 무기로서는 치명적인 단점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고체 연료는 액체 연료의 이러한 치명적인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하고 있습니다. 미리 연료를 연소실 안쪽에 채워둘 수 있기 때문에 즉시 발사가 가능하죠. 그래서 전세계 많은 나라들이 우주개발 및 인공위성 개발을 빌미로 고체 연료를 개발하기 위해 엄청난 자금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세계가 한국인들의 무서운 무기기술력에 또다시 감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한국은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어려워하던 고체 연료 우주발사체 개발을 단 10개월 만에 이뤄냈다는 점입니다. 사실 한국은 지금까지 고체 연료 우주발사체를 개발할 기술이 없어서 개발하지 못했던 게 아닙니다. 한국과 미국 간의 미사일 지침으로 인해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었던 것 뿐이었죠. 1979년 9월 미사일 비확산 흐름에 동참하기 위해 한국은 사거리 180km, 탄두 중량 500kg이 넘는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지침을 자발적으로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주변국들의 미사일 개발이 계속되면서 한국 역시 국가 안보를 위해 조금씩 지침을 완화하기 시작했고 결국 2021년 5월 모든 미사일 지침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지침이 폐지되기 바로 전에 개정된 지침이 바로 모든 미사일의 탄두 중량 제한을 없음과 더불어 우주발사체의 고체 연료 로켓을 허용한다는 내용이었죠. 사실상 한국의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 보유를 허용했다고 할 수 있는 개정안이었습니다. 그러자 한국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단 10개월 만은 2022년 3월 30일 바로 첫 시험발사에 성공했죠. 그리고 4달 뒤인 7월에는 고체 연료 추진 기관 연속 시험까지 성공 하면서 사실상 절반 이상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당시에도 무기 및 미사일에 관심이 많은 해외 네티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단 5개월 만에 이번에는 시험비행까지 성공해버리니 한국인들의 기술력을 극찬할 수 없게 없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우주 관련 기술에 있어서는 약체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틀린 말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번 고체 연료 우주발사체 시험발사 성공으로 인해 현재 전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들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중국과 북한을 한국이 완전히 견제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는 반응을 보여주는 외국인들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한 외국인은 표면적으로는 위성발사체 개발이지만 다들 아는 것처럼 한국은 이제 중국과 북한을 한방에 타격할 수 있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가지게 됐다. 당연히 중국과 북한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는 세계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만큼 천에서 삼천킬로미터 수준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엄청난 활용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존의 한국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그 범위가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이내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번 고체 연료 발사체 개발 성공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잠재적 적성북인 중북의 동부해안 인구밀집 지역뿐만 아니라 중부 내륙지방까지도 무력투사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일본 해상자위대 초객이 적응 위협기행 사건이나 복도 문제 등에서 보여지듯 유사시 무력 충돌 가능성이 있는 일본의 영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해외에서는 이번 우주발사체 시험비행을 그동안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불안듯이 쏘아올린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는데요. 또한 반대로 북한 역시 한국의 고체 연료 개발이 성공에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지속적으로 도발을 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미국 웬디 연구소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서림 연구원은 한국의 고체 연료 추진 우주비행체 발사 성공은 북한과 경쟁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김정은 북한 총비서는 서해의성 발사장에서 대출력 고체 연료 엔진 지상 분출 실험에 참석했고 북한의 관영 매체들은 이를 대서 특퇴했었죠. 그런 와중에 이번에 한국에서 고체 연료 추진 우주비행체 발사를 성공적으로 끝내버리자 북한은 또다시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베넷 연구원 역시 김정은 총비서는 고체 연료 지상 분출 실험을 보여주며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보다 기술적으로 의의 있다고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의 이번 시험 성공은 북한이 전혀 한국보다 앞서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실 그동안 해외에서는 고체 연료 기반 추진 체에 대한 한국과 북한 간 기술 격차 에 대한 토론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다만 북한은 국가적 특성상 개발 단계의 대두적인 정보를 파악하는 데 매우 제한적이며 한국 당국 역시 이번 고체 연료 발사체 개발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해 단순 비교과 쉽지 않다는 것이 정론이었는데요. 그러나 한국은 최근 성공으로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의 기술 격차를 확인할 척도로 평가되는 단계결 분리 능력을 보란 듯이 입증해냈지만 북한은 말과는 달리 여전히 뜨렷한 결과물을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이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목적으로 동의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북한 무인기 논란에 있어서도 고체 연료 발사 성공은 꽤나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단순히 무기로서의 능력이 강화되는 것을 넘어 정찰과 감시 체계를 더욱 확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사무차장을 지낸 하이노 는 연구원은 한국이 이날 고체 연료 추진 우주발사체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힌 것은 북한 감시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 이런 고체 연료 기반 추진체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면 다수의 소형 위성 또는 초소형 위성을 치고 적외도에 올려 엄청난 감시망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밝혔는데요. 하이노는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억제력의 중요한 부분으로 적의 행동에 대한 조기 경보를 제공하는 군사 관련 정찰 위성을 보유할 수 있는 독자적인 능력을 개발하는 것은 타당하다. 실제로 이번 시험 발사는 북한 뿐만 아니라 일본을 비롯해 중국 그리고 러시아에서까지 불빛이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는 주변 강대국들에게 한국이 보여주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외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정찰 체계를 갖춘다면 주변국들의 무력 도발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해당 사실이 일본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일본인들은 고체 연료 로켓은 사실상 미사일 기술이며 한국이 이 기술을 획득하면 일본에게 사실상의 위협이 됩니다. 장내 일본을 위협하는 재료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은 항상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이 30년간 침체하고 있는 사이에 한국의 기술력은 일본을 추월하는 단계까지 와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국은 어른의 국가가 된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10년도 안되는 사이에 한국과 일본의 상황은 역전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력에 경계하는 반응을 보여주었죠. 한국은 향후 40여 기회 초소형 정찰 위성들을 적외도상에 쏘아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조짐을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정리감시 추적하기 위해서인데요. 또한 유사시 우리 위성들이 제대로 작동 하지 못하거나 소실될 경우 즉시 이를 대체할 위성들을 발사해 우주 우주 기반 대북감시 체계의 빈틈을 없애겠다는 것이 분해 방침이었죠. 그리고 이를 위해 가장 필요했던 것이 바로 고체 추진 우주로켓의 국산화 였죠. 정말 한국의 관련 기술들이 이렇게까지 성장했다니 여전히 믿겨지지 않는데요. 한국의 국산화를 방해했던 일본 소재기업이 엄청난 최후를 맡고 있어 화제입니다. 특히 최근 가격까지 대폭 낮추며 한국 업체에게 제발 사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모습에 일본인들마저 부끄러움을 느껴 치를 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을 우습게 보던 일본 소재 기업 의 최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본은 2019년 한국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반발의 수출 규제를 다해온 바 있습니다. 이때 일본이 공격하려 했던 부분은 반도체뿐 아니라 한국이 키우려 했던 배터리 산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사히 카세이란 일본 회사가 전기차 배터리 소재 및 의료 분야에 3년간 8천억 엔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수출 규제가 진행됐다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후 1,100여개 통목을 통제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한국은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국산화를 추진했고 일본 기업들은 난리가 난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 중소기업에게 특허침해 소송을 걸며 방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출 규제 이후 처음으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해온 곳도 일본 아사히 카세이였습니다. 아사히 카세이는 1931년 일본에서 설립된 화학회사로 총업원 2만 5천명의 매출이 2조엔이 넘는 기업입니다. 일본 도레이와 함께 분리막 시장을 이끌며 점유율 18%로 세계 1위를 하게 됐었죠. 이 회사는 2012년 한국에서 발표된 299회 전범기업 명단에도 이름을 올린 바 있는데 조선인에 대한 강제동원 등 한국 침탈의 앞장선 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전범기업 299개 중 한국에 진출한 기업은 34개 정도입니다. 히타치 도시바 이스이화학 이스비시 등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회사가 상당하죠. 그런데 그 자리에 아사히 카세이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도 한국의 동서석유화학 이란 자회사로 두고 적절한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한 해 1,800억 원의 순이익 중 상당 부분을 일본 모 회사로 배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유니클로나 도요타가 한국의 빨대를 꼽고 수익을 챙겨가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배터리 분리막에서 세계 1위였던 아사히 카세이는 한국의 국산화를 두려워했습니다. 특히 수출 규제 직후 한국 대기업들이 국내 업체에게 소싱을 확대하자 아사히 카세이는 국내 중소기업 중 하나인 더블유스코프에게 특허 소송을 건 바 있습니다. 더블유스코프는 2005년부터 배터리 분리막 사업에 뛰어들었던 회사입니다. 10년 만에 세계 점유율 6위를 기록했는데 일본의 수출 규제 후 국내 배터리 3사도 해당 기업의 분리막으로 시선을 돌린 바 있습니다. 특히 삼성 SDI가 이 업체에게 주문을 확대하자 아사히 카세이가 즉각 움직였죠. 국내 최대 로펌을 고용해 특허 소송에 나섰던 것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핵심 기술에 대해 이 중 3중의 특허를 걸어놓기로 유명한데 주요 부분은 거의 공개 하지 않으면서 권리 범위를 매우 넓게 설정하는 꼼수를 써온 바 있습니다. 아사히 카세이가 가장 많은 분리막 특허를 가지고 있어 거미줄에 걸릴 가능성이 상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수출 규제 이후 오히려 아사히 카세이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까지만 해도 글로벌 시장에서 분리막 점유 1위를 기록했으나 2020년 이후 또 다른 한국 업체의 극성장의 2위로 밀려난 것입니다. 한국 SKIE 테크놀로지스틱가 치고 나온 것인데 26% 점유 율로 1위를 해버렸죠. 반면 아사히 카세이는 23%로 2위, 일본 돌의 23%가 3위를 했습니다. 스키트는 2019년 4월 물접근화를 통해 출범한 SK이노베이션 SK온의 소재부문 자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일본의 수출 규제 직후 분리막 설비를 추가로 도입해 시험가동에 들어가 기도 했습니다. 100% 국내 기술로 첨단 장비를 추가해 효율을 40% 높 었던 것입니다. 당시 일본 장비회사 직원들이 현장에 일부 파견되어 있었 는데 SKIT는 이들이 설비를 보지 못하게 초대형 달인막을 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팀장은 예전에는 우리가 일본 공장을 방문하면 그들이 최신 설비를 가리기에 바빴는데 이제는 세계 유일의 최신 장비를 일본 직원들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 가림막을 설치해야 할 정도가 됐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도레이와 아사히카세이는 한때 슈퍼갑으로 통한 바 있습니다. 한국 기업은 일본 업체들이 쓰고 남은 분리막을 쓸 수 밖에 없었고 가격 또한 제곱미터 당 4000원을 받으며 한국에 바가지를 씌워왔습니다. 하지만 SK가 더 좋은 품질의 분리막을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공급하기 시작하자 상황은 엽전됐죠. 양극재, 응극재, 분리막, 전해질은 배터리의 4대 핵심 소재입니다. 이 중 분리막의 수익성이 가장 높은데 영업이익률이 30%에 달하죠. 배터리의 피와 살이 응극재와 양극재라면 분리막은 혈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분리막 구멍으로 리트미온이 전해액을 타고 넘나드는 방식입니다. 얼마나 얕고 균일하게 많은 구멍이 있느냐가 분리막의 품질을 결정짓고 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분리막은 일본 기업의 전유물이었습니다. 분리막을 사러 일본을 방문하면 당신들이 배터리를 아느냐는 면박을 주곤 했죠. SK가 분리막 시장에 뛰어든 것도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4년 국내 최초로 리트미온 전지 습식 분리막 개발에 성공했고 2005년 충북 공장 가동에 돌입하며 분리막 생산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후발 주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부 업체들이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해 왔습니다. 축체연신 공돕을 분리막 제조 공정에 도입한 것인데 이는 스카치 테이프 등을 만들 때 쓰는 공정과 유사합니다. 당시 일본 기업은 공중에서 분리막을 사방으로 당겨 기공을 만들어 왔는데 이는 분리막 토면을 오염시키지 않기 유사였습니다. 대신 이 공돕은 정해진 비율로만 분리막을 잡아든 질서 구매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축체연신은 롤러를 통해 분리막을 좌우로 한번 상하로 한번 늘리는 공정입니다. 처음에는 분리막 표면이 마모되고 오염되는 현상이 있었지만 실시간으로 표면을 청소하는 공정을 도입해 이것도 극복해냈죠. 고객 요구에 맞춰 분리막 두께와 물성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업 초창기 스키트가 skc에 분리막을 소량 납품하기 시작하자 아사히카스이는 skc에 공급하던 물량을 전량 끊어버리는 행포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2000년대 말 일본 분리막을 사용한 전자기기에서 잇따라 배터리 폭발 사고가 이어졌고 이는 sk에게는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무키아가 sk분리막을 채택하자 시장에서의 위상은 급상승했습니다. 국내와 중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소니, 파나소닉, 사뇨 등이 일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기차 시장이 준비되면서 분리막에 요구되는 특성도 더 많아졌습니다. 2010년 세라믹 코팅 기술 cc에 대매됐고 이는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졌죠. 세라믹으로 코팅을 하게 되면 배터리 온도가 높아지더라도 변형이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분리막이 손상돼 안극과 음극이 직접 닿게 되면 과전류가 흐르면서 배터리가 폭발합니다. 이를 막고자 분리막을 두껍고 튼튼하게 하면 효율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sk가 세라믹 코팅 기술을 적용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분리막을 생산한 것입니다. sk 분리막을 적용한 배터리에서 화재 사고가 났다는 기사는 거의 없죠. 반면 도레이와 아사히카세이 분리막을 썼던 업체에서는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sk 분리막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sk의 실적 전망실을 보면 2019년 800억원대에서 매년 상승해 매년에는 3200억원으로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아사히카세이의 손익은 2019년 대비 30% 이상 득감한 상황이죠. 더 이상 버틸 수 없던 아사히카세이는 최근 놀라운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기업에게 기존 대비 20에서 30%나 가격을 할인해 줄 테니 한국 소재 업체를 선택하지 말고 자신들의 습식 분리막을 이용해 달라고 사정해 온 것입니다. 제곱미터당 1.3달러 수준으로 가격을 낮춰 판매하겠다는 것이었죠. 아사히카세이는 자국 배터리 기업인 파나소닉의 분리막을 주로 공급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쟁사 대비 파나소닉의 성장률이 더디자 한국 업체로 눈을 돌렸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중국 외 시장에서 파나소닉 등 일부 업체의 성장률은 다른 업체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배터리 상산은 지난해 50에서 100%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인 반면 파나소닉은 33%에 그친 것이죠. 게다가 스키티의 분리막 판가는 0.9달러가 채 되지 않아 아사히카세이의 가격이라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이면 SK의 생산량은 아사히카세이보다 2배 이상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폴란드 1공장 건설을 마쳤으며 2024년까지 총 2조 원을 투자해 4공장 중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2025년 시장 점유율을 43%로 끄어올리겠다는 전략입니다. 아사히카세이 또한 지난해 300억 엔을 투자해 공장을 증설하고 중국 상해은척과 학작법인을 설립해 한국을 다시 따라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SK를 따라오지는 못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분리막군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엄청난 사건이 발생해 관리 능력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2020년 10월 아사히카세이 차량용 반도체 공장에서 대규모 화재가 남바 있습니다. 그 후 일본 르네사스의 생산을 위탁해 위기를 넘기려 했는데 르네사스조차 해당 물량을 받은 직후 공장에서 화재가 나는 참사가 발생했죠. 결국 생산하기로 했던 물량은 만들지도 못하고 신뢰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게다가 클릭룸 등의 손상이 심해 기존 공장에 복구까지 포기한 상태입니다. 지난 31일 다카이치 정조 회장은 일본이 똑바로 안하니 한국이 기어오르는 것 이라는 막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분리막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살기 위궁들 되는 곳은 일본 기업일 뿐입니다. 지난 8월 31일 포천 주한미군 로드리게스 사격장에서 한국과 미국의 일지 프리덤 실드 유포 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한미 합동 훈련이 축소된 지 몇 년 만에 진행된 대규모 합동 훈련으로 천 명 이상의 한국군과 미군이 집별해 대규모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며 한미동맹이 국권함을 적성국들에게 과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훈련에서 미군의 기갑부대가 매우 소극적으로 사격하는 단면 한국군은 신나게 싸대며 포성을 지천해 올리는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러한 한국군의 기갑부대의 모습을 보고 훈련에 참가한 미국 기갑부대 전차장이 매우 놀랐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일본 자위대와도 훈련을 해봤지만 한국군의 수준은 그와 비교도 되지 않는다고 극찬했는데요. 또한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미군보다 한국군이 뛰어나다고 말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 미군이 한국군의 어떤 모습에 감탄한 것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육군 소속 존 모레노하사는 미국의 주력전차 M1A1의 전차장으로 이번 일찍 프리덤 실드 훈련에 참가했는데요. 한국군의 K2 전차와 함께 사격 훈련을 실시하며 한국 기갑부대의 기동에 매우 감탄했다고 말했습니다. 산악지형이 많은 한국의 특성상 한국 전차들은 야지 기동에서 매우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범지를 거의 날아다니는 듯 주파하며 사격하는 한국 기갑부대의 모습에 미군이라도 이건 따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부분으로 한국군의 실세 없는 사격을 손꼽았는데요. 한국군의 K2 흡표 전차 K9 자주포 등 폭탄을 아끼지 않고 마치 실전을 방불케 하는 화력을 선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사격장에서 K2 전차로 작전을 수행한 한국군과 달리 우리 승무원들은 9달의 훈련 동안 주포를 발사한 것은 이번이 단 두 번째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병사들이 가능한 빠르게 연사할 수 있도록 잘 훈련되도록 한다. 라고 말하며 한국군과의 협력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어 북한과의 전쟁이 발발한다 해도 문제없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처럼 한국 기갑부대의 운용실력에 감탄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군보다 한국군이 더 사격 훈련을 자주 했다는 것인데요. 탄피도 죽지 않으며 연사로 사격하는 미군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우리로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미군의 탄약 비축량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 미군이 훈련했을 탄약도 부족하다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천조국이라고 불릴 만큼 보급에 진심이었던 미국이 탄약이 부족하다니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전쟁이라도 시작한 것일까요? 사실 현재 미국은 전시나 다름없을 정도로 엄청난 탄약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29일 미국 유수의 경제지 얼스트리트 저널에서 현재 미군의 탄약 재고가 고깔 상태라는 긴급 보도가 올라왔습니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현재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155mm 포탄 재고 상황이 불안할 정도로 낮은 상태라고 하는데요. 당장은 미군이 교전을 벌이는 전장이 없기 때문에 심각하지는 않지만 전투를 수행하기에는 부적합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155mm 포탄은 서방의 주력 견인 포, 자주포에 쓰이며 현대 육군 화력의 50%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군수물자에게 155mm 탄이 부족하다는 것은 육군이 재기능을 할 수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미군의 탄약 부족의 원인은 다름아닌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습니다.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되고 미군은 우크라이나의 천문학적인 액수의 군수물자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는 약 80만발에 달하는 155mm 포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에서는 155mm 구경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만 전쟁이 시작되고 러시아의 폭역에 맞서기 위해 m77 시저 pzh-1000 아스크립 등 서방에서 운영하던 155mm 포들을 대는 대로 끌어다 우크라이나로 보냈는데요. 여기에 사용할 155mm 포탄의 대부분을 미국에서 공수했기 때문에 그 만턴 155mm 포탄의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군 관계자는 155mm 탄을 포함한 탄약의 즉각적인 재생산과 보급이 이루어져 야하지만 미 국방부의 관료주의적 태도로 지지부진하고 있다고 비판 했는데요. 미 군수업체에 주문을 한다 해도 공급까지 13부터 18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또 한번 역대급 군수 지원을 할 것이라 말해 미군의 탄약 부족은 한동안 지속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 탄약 부족 사태가 한국의 한방산업체의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요. 군대를 다녀온 대한민국 남자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풍산이 그 소문의 주인공입니다. 최근 항아 디펜스, LIG 넥스원, 카이와 같은 한국의 방산기업들이 매일 같이 호회를 외치고 있는 반면 풍산은 별다른 소식 없이 잠잠해 보이는데요. 사실 한국 방산업계의 조용한 강자가 바로 풍산입니다. 한국에서 소비하는 미사일과 같은 유도 무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탄약은 풍산에서 생산을 도맡고 있는데요. 한국군에서 소비하는 탄약량만 해도 어마어마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중동과 미국의 수천억 원 규모의 탄약을 대량 수출하며 호황을 맞이했습니다. kf-21로 전선기를 맞이한 카이의 매출액이 6천부터 7천억 원 정도인데 풍산은 매출을 1조 원을 기록하며 고공의 엔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풍산만큼 탄약 개발에만 집중하며 엄청난 생산 속도를 보여주는 방산기업은 전세계를 뒤져도 찾기 힘든데요. 미 국방부에서 탄약 재고가 바닥을 드러냈는데 발주하지 않는 것은 한국의 풍산에서 탄약을 구매하기 위한 물 및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방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는 없지만 가능성은 상당해 보입니다. 한국군에서 소비하는 탄약은 미군의 규격을 따라가기에 미군이 원하는 탄종이 무엇이든 간에 즉각적으로 공급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군의 비축 탄약량도 충분해 주한미군을 통해 전달하는 것도 가능한 일인데요. 오래전부터 한국군은 탄약을 비축하는데 진심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한국군의 폭탄 보유량은 최소 전시 기준 2주치, 평시 기준 20년치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전시 3일치분밖에 비축해두지 않았다는 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드러나며 한국군은 1950년 그날 이후 하루도 쉬지 않고 전쟁을 준비해왔다고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한국군이 화력에 진심이란 걸 보여준 악력 높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2007년 당시 주한미군은 냉전을 위해 비축해두었던 전략 예비 물자 루사탄을 두고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냉전이 끝나 더 이상 필요가 없는데 52만 톤이나 되는 탄약을 보관, 유지하기 위해 매년 막대한 비용이 소비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본국으로 보내버리자니 수송비용도 막대할 뿐만 아니라 그 중 절반인 25만 톤이 불량품이 되어버린 문제도 있었죠. 그런데 이 당시 한국의 언론들이 한국의 탄약 비축 불량이 부족하다는 기사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잘됐다 싶어서 한국군에 2700억 원만 내고 루사탄 52만 톤을 가져가지 않겠냐고 제안했는데요. 한국은 흔쾌히 받아들이며 대신 불량품을 제외한 양품 27만 톤의 탄약만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불량탄 25만 톤을 두고 미군이 고민하자 한국에서 처리해 주겠다고 제안을 하는데요. 처리 비용을 2700억 원만 준다면 말입니다. 그렇게 한국군은 공짜로 27만 톤의 탄약을 얻어 당시 한국군의 생산기한이 오르는 탄약들을 폐기하고 양품의 탄약들로 비축분을 크게 늘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언론사에서 탄약이 부족하다고 보도한 이유가 국방부에서 이걸 노리고 정보를 흘렸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었죠. 덕분에 한국 무기 수입의 악명이 더욱 못파지게 됐었어요. 현재 한국군의 탄약 비축량 중 일부 폭목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아 이를 소비하기 위한 새로운 무기를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과거 한국군이 주력으로 운영하던 M10이 105mm 더닝포의 탄약이 많아도 너무 많았던 건데요. 무려 320만 발로 군 관계자가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도 다 못 쓴다고 말할 정도로 많은 양이 비축되어 있었어요. 한국군은 이를 소비하고 전력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105mm 더닝포를 차량에 탑재하고 사격통제 시스템을 추가해 105mm 차륜형 자주포를 만들어 낸 것인데요. K105에 의한 자주포 풍익은 기존 육군이 운영하던 5톤 트럭에 105mm 더닝포의 포신을 떼어다 달아 생산비용이 매우 저렴한데다 운용도 간편합니다. 또한 포탄 장전에서 사격까지 걸리는 시간이 4분 30초에서 1분 미만으로 감소했고 운용 인원도 11명에서 5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K105에 의한 자주포가 155mm나 120mm 박덕포만큼의 화력을 투사할 수는 없지만 덕분에 창고에 쌓인 105mm 포탄을 활용할 수 있게 됐고 육군이 받을 코병 화력 지원도 더욱 늘어나게 됐습니다. 앞서 한국군의 훈련을 칭찬했던 미군은 자위대와 함께 훈련을 한 경험도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한국군에 비하면 자위대는 군대라고 할 수 없다며 신랄하게 혹평했습니다. 해상자위대면 몰라도 육군 자위대가 수준 이하라는 것은 유명한 사실이죠. 최근 자위대의 훈련 도중 큰 사고가 날 뻔한 장면이 포착되었는데요. 일본의 99식 자주포가 전개되던 와중 뒤를 보지 않고 뛰어가던 자위대원 이 전차 헷갈릴 뻔한 아찔한 장면이 공개되었습니다. 다행히 자주 포승무원이 급정보의 사고는 피할 수 있었지만 이전에도 훈련 도중 자위대원 한 명이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훈련 도중 90식 전차가 전복되어 30대 남성 대원 한 명이 깔려 압사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사고를 두고 일본의 대형 커뮤니티 ECH 에서는 죽은 자위대원을 조롱하는 반응을 보여주어 눈살을 치뿌리 에 만들었습니다. 전쟁에서 기장번 일본 에서 일부러 전차에 얽혀 죽는 무능한 일꾼은 필요하지 않아 일본이지만 나라를 지키는 군인을 조롱하는 태도 는 역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번 한미 합동훈련을 통해 우리 군의 뛰어난 역량을 다시금 세계에 선보일 수 있었는데요. 을지 프리덤실드 훈련을 계기로 한미 실사격 훈련 을 전면 재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적들이 안심하고 잠들밤이 없도록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어나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